북한을 둘러싼 국제사회 움직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이 김정은을 반인권 책임자로 규정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고 김정은의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한 최릉에는 푸틴을 만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채널의 외교안보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전상철 차장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 새벽 유엔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는데요.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 이전과 좀 다르죠? 어떤 내용이 담겨있습니까? 네,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7항을 보면요.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른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이걸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8항을 보면 안보리는 책임 있는 자들을 선별해서 제재하는 것을 논의해달라. 이 두 부분에 김정은을 사실상 지목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북한에서는 발끈하고 있는데 오늘 인권결의안이 ICC에 넘어갈 때 찬성의 111표가 나왔고 반대가 19표로 나와서 압도적인 찬성이 됐는데 아마 찬성 111표보다는 반대가 누가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국, 러시아,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중국이 들어가 있네요. 러시아도 들어가 있어요. 러시아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의안이 넘어갔지만 실제로 그러면 김정은이나 북한의 최고 권력자들을 재판에 세울 수 있겠느냐. 이게 관심일 텐데 이게 북한 인권결의안이 ICC 여기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안보위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건이 넘어갔지만 개개인, 지도자 개인의 책임을 물어서 회부한 것은 딱 두 권밖에 없습니다. 수단하고 리비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정은을 재판정에 서우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리 상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김정은을 ICC에 세우는 게 쉽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고 지금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안보리 통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북한 아주 크게 반발했을 것 같은데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까? 공식 반응은 아직 안 나왔고요. 잠시 후에 있을 북한 조선중앙TV 보도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북한 인권백서를 만든 조선인권연구협회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담화 형식으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일단 유엔 총회 결의안이 통과가 되니까 발언권을 얻었던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북한이 국제사회와 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다. 결의안을 거부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기자들이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면 유엔이나 유럽의 인권대표의 방북은 허용할 용의가 옛날에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유효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그 사람들이 대결을 선포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원성을 높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북한 노동신문에 아침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는데 미국에서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비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악의 인권불구고 미국이 인권유린국이다? 원조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네요. 인권유린의 왕초다. 전형적인 물기신작전이었습니다. 네. 김정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러시아를 방문한 최룡해가 푸틴을 만나긴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원래는 어제 11시쯤에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또 푸틴이 늦게 오는 바람에 2시간 정도 늦어져서 오늘 새벽 1시에 1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비공개로 만나서 양국 관계를 아마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회담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이상하게도 보통 두 사람이 만나면 회담 장면에 사진 같은 걸 공개하는데 사진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뭔가 어떤 속내가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푸틴이 정상회담을 요구한 북한 측의 요구를 혹시 거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사실 추측도 좀 낳고 있습니다.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이 어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세계에서 외교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두 나라의 수장이 만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전세계가 봤을 때 별로 보기 좋은 모양새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최룡회, 최룡회는 일단은 특사 역할은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움직임 같은 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일단 오늘 일정은 없는 것 같고요. 러시아 정부 영빈관으로서 있는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텔에 일단 투숙을 하고 있고요. 내일 일정이 있는데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이 있습니다. 최룡회가. 그래서 아마 여기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따라갔기 때문에 아마 같이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갔던 사람들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이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노광철 군총참모부 부총장 이렇게 같이 갔기 때문에 경제, 북핵, 군사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모스크바에는 토요일까지 있고요. 하바로스키와 블라디보스크를 거쳐서 24일 날 북한으로 돌아가는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네. 전상절차장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의 전화드렸습니다. 유엔이 예전보다 강력해진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제작했죠.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북한은 어떤 행보를 내놓을까요? 보수 논객 조갑재 대표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외교안보팀장인 천상절차장 저희가 연결해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그리고 최종의 방러 문제를 일단 짚어봤는데요. 인권결의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는 우리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유엔이 국제사회의 의견을 대표해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 특히 김정은 정권을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규정한 겁니다.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국제법정에 세우겠다 하는 집단적인 의사를 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와 같은 집단이다. 스탈린과 같은 집단이다. 반인류 범죄라는 전후에 2.4세계대전 때 만들어진 이 중대한 범죄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학살, 락치, 강제수용소 운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을 레짐 체인지해야 될 정당성을 주는 겁니다. 레짐 체인지해도 된다. 아니 히틀러 같은 정권이면 히틀러를 암살하든지 히틀러 정권을 없애버리는 것은 그건 악이 아니고 선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북한 정권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속했다고 봅니다. 일단 그런데 유엔 결의 안에 김정은이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간 것은 아닌 거죠? 그건 아닙니다. 북한 인권 단합 문제를 그러니까 북한 정권을 말하자면 ICC에 회부하고 그 중에 책임자를 표적 제재를 해야 된다. Targeted Sank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과 그 일당을 표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사실상 북 최고위층의 범죄를 규정을 한 건데 그게 김정은 이름 석자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김정은과 그 일당을 지칭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천상철 외교안부 팀장도 설명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김정은을 세우는 문제는 또 별개 별개 문제죠. 또 여러 가지 절차 과정 다음 단계는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고요. 유엔총회에서 통과되어도 유엔총회 위에 안보리가 있으니까 안보리 상임위사국 다섯 개 나라 핵보유국까지고 그 중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 의사를 이미 분명히 했으니까 유엔 안보리가 고발하는 형식은 아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국제형사재판소가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금만 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동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111나라가 다 문명국가하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반대한 나라는 다 아시다시피 다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의 양심이 뭉쳐서니까 개별적 제재를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개별적 제재를. 개별적 각 나라들이. 그렇죠. 특히 EU 국가. EU 국가가 이제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EU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치 독일이 유태인 600만을 학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 인권 조사 보고서가 왜 이렇게 영향력이 크느냐 하면 그걸 조사한 책임자가 마이클 컵이라고 오주의 대법관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조사위원장을 했어요. 한국에도 한번 다녀왔죠.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히틀러, 나치의 유태인 학살보다 더하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의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 우리 CG로 그래프로 나갔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 체험, 강간, 강제 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내용들이 결의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있고 약자를 학살하고 탄압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는 누굽니까? 장애인이죠. 장애인은 평양에서 추방되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여성, 적대계층이라 해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계층을 완전히 인간 말살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서 북한 인권단체들이 주장했던 걸 다 망란을 했습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를 다 부착해서 이 보고서가 400페이지입니다. 중국은 반대표를 던진 게 그동안에도 계속 반대표를 던져왔던 거죠? 시리아에 대한 국제정세재판소 회부 그것도 반대를 했고 반대를 했는데 그건 중국 자신이 또 인권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걸 만약 반대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ICC에 회부돼서 체포 현장이 발부되면 김정은은 외국에 못 나갑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에 체포해야 돼요.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체포해야 될 의무가 생기니까 꼼짝달싹 못해버려요. 우리나라의 북한 인권법 국회에서는 한 10년째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죠? 제출됐다가 또 폐기됐다가 제출됐다가 폐기됐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내 여론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이제는 북한 인권법을 반대한 사람은 그러니까 전체주의, 전쟁 범죄,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집단을 비호하고 탄압받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김정은 정권을 편들기 위해서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국내적인 시각으로 논리를 폈지만 이제는 국제적인, 국제의 정치판이 이렇게 크게 돌아가는데 지금도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고 있으면 그건 친나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결과적으로 실제죠. 친나치주의자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공제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을 비호하거나 변호하면 유럽에 있는 중요한 나라는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공제는 맞는 것은 불가능하고 아마 비자도 발급 안 될걸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까지 반대했던 사람은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명단이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명단을 국제사회에 공개해가지고 김정은 정권을 편드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이런 사람이라고 명단이 공개될 때 앞으로 뭘 하겠느냐? 그 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10년째 필요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 어쨌든 여야 합의로 이렇게 좀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김정은이 사면 초과로 내몰려고 있으니까 이제 푸틴한테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특사를 보내서 그런데 오늘 새벽 1시에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를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푸틴은 달갑지 않는 손님이죠. 푸틴 마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전쟁 범죄자 비슷하게 지금 찍혀 있는데 그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손잡고 악수하고 김정은이 만나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키지 않는 또 이게 전략... 러시아로서도 북한이 크게 전략적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을 사고 돌아가지고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사고 돌아야 동북 삼성의 안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계산이라도 있지만 러시아로서는 별 이익이 없으니까 또 과거에 김일성이가 중국 소련 그 사이에 줄타기를 했습니다. 줄타기를 한참 했죠. 해가지고 수로를 이용한 사람인데 별로 소득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중국하고 약간 소원원 관계를 이용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자기 편으로 확 끌어당기는 그런 계산도 할 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북한에 그런 가치가 있겠습니까? 러시아에. 경제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선. 또는 안보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한국으로 가는 시베리아 가스관 놓으면 참 좋은데 그걸 북한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대정부가 그걸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지금 반대라고 했으니까 그게 안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최용회가 김정은한테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뛰는 그런 외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특사를 보낸 게 아니라 최용회가 내가 한번 나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수령 지배 체제에서 수령이 국제적으로 몰리는 것은 체제 위기입니다. 이게 급소입니다. 김정은 한 사람한테 딱 겨냥해서 여론의 압박이 들어오고 하는 데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하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뭔가라도 해야죠. 바방으로 뛰면서 그걸 보여줘야 돼요. 뭔가라도 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최용회가 지난번에 중국같다 시진핑 주석한테도 박대를 당했고 이번에 푸틴한테도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별다른 선물을 받지 못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북한은 거의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 않습니까? 있죠. 뭐가 있을까요? 핵미사일 실전 배치죠.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수백 개의 미사일에 갖다 붙이는 것. 더구나 작년 핵실험한 것이 우라늄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년에 3차에 실험이? 그건 돈이 아니고 우라늄탄일이라는 것은 대량 생산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미사일 실전 배치라는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악몽과 같은 상황이 지금 또 하나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인권결의안 통과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고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개가 동시 진행되고 있는 게 한반도니까 앞으로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저는 하나의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핵미사일 실전 배치한 상황은 우려로서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요. 김정은이가 오늘 밤이라도 눌러버리면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고 욕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핵실험을 해서 소형화 단계까지 가서 그거를 미사일에 탑재해서 쏘는 단계, 쏠 수 있는 능력까지 갔다고 판단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 판단일 뿐만 아니라 유엔군 사령관이 판단이고 우리 정보기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통일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통일이. 통일. 즉 다른 말로 하면 북한 정권을 해체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가지고 핵 문제 해결하고 인권 문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간은 북한 편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은 북한 편이다? 우리로서는 통일이라는 게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에요. 통일을 안 하면 우리가 죽는다. 우리가 밀린다. 그러니까 사활을 건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는 통일로 나가야 된다. 즉 북한 정권을 피를 흘리지 않고 해체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시킴으로써 핵 문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그 선택으로 우리도 몰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몰렸어요. 북한도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바람에 몰렸고 우리도 몰렸습니다. 북한은 인권 문제로 몰렸고 우리는 핵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으로 핵미사일 실전 배치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몰린 거죠. 북한이 만약에 지하가 아니고 핵미사일을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실험하는 모습을 시연을 하면 그러면 국제사회가 뭐랄까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저는 막판에 가면 자기들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했다는 실력을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약간 어떤 섬을 하나 겨냥을 해가지고 실제로 핵실험을 하는 거예요. 핵탄들을 장착한 스커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폭발하도록 만들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여론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아 우리 북한하고 무조건 대화해야 된다.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걸 과시하기 위한 그런 막가는 쇼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예컨대 북한이 지금 이스라엘 수준으로 한 100개 넘는 핵탄두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 이걸 만약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자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린다는 뜻이에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제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위적 차원의 핵 사용권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다. 미사일 방어망도 없다. 핵 전 무장해제죠. 핵을 앞에 두고 우리가 무장해제된 상태다. 어떻게 할 겁니까? 북한이 그런데 이 작은 나라에서 남한을 향해서 핵무기를 쏘면 그냥 같이 죽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지금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김재형은 안 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 쏠 거다라는 북한 핵은 이제 자위용이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자위용이 아니라 공격용이죠. 통일용이죠. 북한 말하는 적과 통일용이죠. 그리고 설마 안 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미사일 방어망도 안 만들고 방공호도 안 만들고 있는 것은 요행수 요행수에 우리의 생존을 거는 겁니다. 이건 도박이에요. 요행수에. 아니 그러면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서비스는 서비스는 그건 이상한 사람이라서 지금 핵 방공호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전 국민의 150%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지하에. 그러면 서비스 사람은 바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사람은 현명하냐. 그러니까 요행수에 자기의 안보와 생존을 적의 그것도 예측 불가능한 사람의 마음에 걸어놓고 우리는 웰빙 생활에 집착한다면 이게 잘못하면 벌을 안 받겠습니까? 벌을 받는 날은 핵포도를 받는 날이에요. 그 핵미사일이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실전 배치에 진입하는 단계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미 실전 배치 이미 실전 배치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직전 단계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똑같아요. 그건 핵미사일 실전 배치라고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다 시간 문제니까. 그리고 이게 종심이 얕아가지고 누르면 5분 만에 서울 상공에 터진다는 사실입니다. 용역할 방법이 없어요. 미리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이른바 킬체인으로 사전에 공격해가지고 무력화시킨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현재는 불가능해요. 앞으로 몇십 년 이해에는 뒤에는 가능할지 모르죠. 안보 면에서 보면 시간은 북한 편이에요. 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안보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군사력 이런 핵무기를 더 강화 또 남한의 남한의 북한 편을 핵무장한 북한 편을 드는 종북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북한에 대한민국 편을 드는 세력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백준위 백준위 되는 해죠? 네 6월 6월경에 아마 발발이 됐던 것 같은데 8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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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 뭐 한반도에서 1차 세계대전도 사실은 총성 한발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차 세대전의 경우는 뭐냐 하면 전쟁을 하기 싫은 나라가 이상한 동맹관계로 해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갔어요. 네 꼭 전쟁을 하고 싶어 했던 나라는 오스테리아 하나밖에 없어요. 네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도 전쟁을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엮여가지고 동맹관계 때문에 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의도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그런 상황일 수가 있어요. 우발적 사태가 나중에 전쟁이 돼 이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니라 핵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합니다만 네 그런 어떤 역사에서 교훈을 저희들이 찾아내야겠죠.